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추운 겨울에 바다 라일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국 인천 송도고요 오늘 제가 오후 4시 비행기로 말레이시아 돌아가는 날이어서 공항 가는 길에 잠깐 스시목으로 들렸어요 지금 센트럴파크에 주차하고 걸어가는 중인데 조기 초록색 건물까지 걸어갈 겁니다 어차피 너도 봐서 알겠지만 내 모든 영상은 한 3개월 뒤에 올라와 제가 스시를 사실 그렇게 많이 즐겨 먹는 사람은 아닌데 한동안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꾸 스시 영상을 띄워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스시 영상을 한 20-30개는 본 것 같아요 갑자기 몰아서 보다 보니까 갑자기 막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죠 제가 많이 즐겨봤던 영상들은 마리아주님 영상, 먹정님 영상, 그리고 스시 프레지던트님 영상 이렇게 세 분 걸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그럼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도착을 거의 다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이른 점심에 도착한 저는 런치 오마카세 35,000원짜리 코스로 주문했습니다 런치에는 한 코스뿐입니다 들어가면 다치에 요렇게 7,8자리 정도가 있고요 따뜻한 오차 받았습니다 딸기가 올라간 제철 샐러드 전복 내장 맛이 아주 진하진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았던 따끈한 전복죽 체다 치즈와 모타렐라 치즈가 올라간 딸기 샐러드 상큼하고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버섯이 잔뜩 올라간 장국 중간중간 시원하게 계속 마셨어요 초생강과 락교 그리고 스시와 사시미가 올라갈 차가운 돌판이 개인별로 준비되었습니다 이건 에피타이저로 나온 새우 보로케인데 새우를 다져서 한 게 아니고 통으로 튀겼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었잖아요 이 소스가 전복 내장이랑 생크림으로 만든 건데 진짜 잘 어울렸습니다 좀 단품으로 팔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이건 굴입니다 제철한 싱싱한 굴 크기도 꽤나 컸고요 너무 짜지 않은 이 간장소스에 퐁당 적셔 먹으니까 바다의 향이 싹 올라왔습니다 제철을 맞은 생선 방어회 두 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분명 스시 오마카세인데 이렇게 시작을 회로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득본 느낌? 자 간장 발라서 먹어줍니다 초점이 조금 안 맞았네요 방어는 아주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맛있는 방어 배꼽살 방어 배꼽살도 참치 배꼽살처럼 쫄깃하니 씹는 맛도 있죠 기름지고 고소해서 맛도 좋은데 식감까지 살아있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건 피조개 토치로 한번 그을려서 한 반 이상 익은 것 같아요 쫄깃하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받은 배꼽살 아 이것은 과연 꽃인가 오 이제 대체 스시가 시작됐습니다 첫 점은 광어로 시작합니다 광어가 국민 생선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질려요 자 그리고 얘는 참돔 위에 간장 발라주셔가지고 바로 먹었어요 이거 너무 맛있죠 광어 지느러미살 기름기 좀 보세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딱 토치질해가지고 불향까지 입혔어요 소금 뿌려서 먹으면 최고 야 이거는 간장에 살짝 절인 참치 속살입니다 와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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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자 정당한 산미가 느껴지면서 간장의 끝맛까지 이거 연어입니다 저의 최애 생선 중 하나인 연어 토치질해가지고 불량도 살짝 입혔어요 자 와사비 살짝 올려서 먹습니다 이번엔 사시미가 아닌 스시로 나온 방어예요 방어수시 그만큼 맛있을까요 방어는 아까 회로 먹었을 때도 맛있었는데 초밥으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기름진 생선이라서 밥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수조개 관자 나왔습니다 토치질에서 위에 그을렸고요 얘는 맛있긴 했는데 살짝 질겨서 조금 덜 익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는 저의 최애 중에 또 하나 최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 단새우입니다 이 끈적한 표면 좀 보세요 단새우 너무 좋아 너무 와 부드럽게 부드럽게가 아니고 그냥 녹아요 녹아 아시죠 그리고 후토마키 왕김밥이죠 왕김밥 자 얘는 손으로 먹습니다 안에 참치랑 연어 고등어 크레미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제 동생은 꼬다리 받았네요 그리고 얘는 찌라시 스시 고통없이 신선하게 되게 맛있었어요 진하고 부드럽고 그 묵직한 그 리치한 맛이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서비스로 받은 참치 대뱃살이에요 원래 런치에는 안 나오는 메뉴라고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셰프님 주셨어요 셰프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동입니다 제가 면 종류는 사실 즐겨먹는 편이 아닌데 우동 면발이 되게 탱글탱글해서 맛있더라구요 곧 제철 딸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시작과 끝을 딸기로 하네요 이상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인천 송도 스시라 런치 스시 오마카세 눈으로 같이 즐기고 먹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구요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금방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